저는 사실 이상할 수 있지만 오늘 망해도 괜찮다 내일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망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망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저는 하루하루 되뇌면서 살다 보니까요 조금 도전하는 게 좀 편해져요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구름이 찾아온다고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운이라고 할 때는 귀인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원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에 대한 게 있고 또 타인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한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이고 특히나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이건 진짜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건 운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실력자는 내가 앞으로 개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가지고 운 때를 점차 내가 원하는 때 조금이라도 더 오게 만들고 운의 확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실력을 높이는 거 지적 능력을 높이든 공부를 하든 좋은 직장을 갔든 아니면 자기 개발 열심히 하든 다 독서를 열심히 하든 다 이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관계적인 부분에서는요 인간관계를 관리를 잘하는 게 저는 운때를 오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사람은 내 모든 걸 줘서라도 붙잡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은 확 딱 쳐내야 돼요 저는 이제 삼국지에서는 가장 사실 조조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조조가 기원전 시절에 유교국가인 중국에서 구현령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든지 막 도적도 좋고 그다음에 폐류나도 좋으니까 다 내게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특히 우리 한국은 특히나 도덕이 되게 중시되는 동방예지국이잖아요 근데 조조인은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상을 엄청 후하게 줬대요 근데 만약에 실수했을 때는 그렇게 막 쳐내질 않았다는 거죠 우리 제갈량 보세요 읍참마속 해가지고 정말 아낀 사람 목댕강 해가지고 죽이고 촉한 이제 결국에 망하게 되죠 뭐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을 쓰는 데서 이렇게 저는 차이가 난다고 믿고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데 조금 주저함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인간관계에 투자하고 그게 어떤 저의 배려든 매너든 웃음이든 아니면 뭐 금전적인 부분이든 기회적인 부분이든 저는 조금 많이 제가 먼저 주려고 하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가 라고 해서 저는 그 대답을 좀 기다리는 주이고요 이게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많은 운을 주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업을 다섯 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 다섯 개가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저는 처음에 진짜 운이 좋기 진짜 아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준비가 없었지만 운 좋게 유튜브가 터졌어요 진짜 그때는 새로 고침하고 내릴 때마다 1800명씩 구독자 수가 늘어있는 그 그날 밤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며칠 만에 몇만 명이 되는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1800씩 올라가는 그 놀라운 근데 사실은 저는 유튜브 준비는 안 했었거든요 블로그를 조금 더 오래 했었고 글쓰기를 오래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영상 컨텐츠로 바꿨는데 그건 진짜 운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운을 어떻게 관리했냐면은 사람을 관리하면서 제가 점차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분께 저도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에게 도움을 주실 것 같은 분들에게 먼저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게 저에게 자꾸 일감을 주고 기회를 만들어줘요 전 진짜 가만히 있어도 요즘에는 자꾸 이런 좋은 제의들이 제가 만들어낸 인맥을 통해서 자꾸 이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야 사법시험 학교에서 변호사가 돼서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어나더 월드로 들어왔구나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정말 원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저는 요즘 너무 큰 행운이고 다시 태어나도 이거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유튜브 통해서 너무 많이 만났고 제가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만나는 건 우연이지만 이어나가는 건 실력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운때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하고 레벨업 시키고 사람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운때가 점점 더 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요 이건 이제 쇠렌 키워르 케고르의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알게 됐는데 전 특정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 산 제물로 파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? 내가 아들을 죽이면 살인자가 아닐까?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시키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는 것도 나는 믿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고 이걸 내가 마지막까지 믿었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? 그런데 의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기독교 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올드 석슬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전체 종교의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우리 특히 유명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?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태도가 명확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끔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가 닥쳤을 때 있죠 특히 사업할 때 어떤 코로나가 발생한다든지 저는 사실 원래는요 코로나 직전에 스터디 카페를 하나 열 생각이었어요 동생하고 근데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? 쫄딱 망했겠죠 아마 지금 유튜브도 안 하고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운이 좋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기요? 운이 좋았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코로나 시절에 내가 스터디 카페를 열어서 망했더라도 나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 왜? 앞으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자꾸 우리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실 알 수 없죠 어떤 절대자의 존재가 있는지도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없는지도 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알프렛 에이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증주의 논리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마다 자기 종교에 따라 절대자를 부르는 명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은 그냥 자연 어떤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향점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불확실성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확실성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의 두 번째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오늘 망해도 괜찮다 내일 망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망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망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저는 하루하루 되뇌면서 살다 보니깐요 조금 도전하는 게 좀 편해져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기존에 제 나름대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쌓아온 것들을 좀 무너뜨리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고 할 때 왜 이런 걸 새로운 걸 하는 거야 라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주저함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인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조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